꿈에서 이상한 짓들 하지 말고 좋은 꿈 꿔라 아 관리자 그래 그거 야 누군지 뻔하지 정의에 대해서 광적일 정도로 집착을 보이고 본인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징벌을 내리게 하는 거지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 저기요 고기 다 탔는데 야 얘들 뭐야 이거 진짜야 뭐야? 이거 진짜 죽는 거야 이거 진짜 죽는 거야 이거 진짜 죽는 거야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이준아 너도 이제 이딴 짓 지치지 아 근데 준아 너 완전 도둑놈의 새끼들아 도둑놈의 새끼들은 존나게 맞아야 되는데 도둑놈의 새끼들아 도둑놈의 새끼들아 도둑놈의 새끼들아 도둑의 새끼들아 이렇게 도둑놈의 새끼들아 도둑이 태풍 les 왕놈가 도둑놈 도둑hor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